12년간 치킨 등에 사용되는 닭고기 가격 등을 담압판 사업자들에게 1,758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개 신선육의 판매 가격과 구매량 등을 담압판 16개 제조 판매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검찰 고발 조치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할인 등 16개 사가 2005년 11월 25일부터 2017년 7월 27일까지 총 45차례에 걸쳐 판매 가격과 생산량, 출고량과 구매량을 담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16개 사 가운데 검찰에 고발된 곳은 올품과 한강식품, 동우팜투테이블, 마니커와 체리부 등 5개입니다. 공정위는 법 위반 행위 가담 정도 및 주도 여부와 과거 법 위반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코로나 시국의 식품, 생필품 등 국민 생활 밀접 분야 물가 상승 및 국민들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는 생계 위협형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